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별 씨한테 특별히 청해 듣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요. 오, 그래요? 사실 별 씨 하면은 12월 30일. 그거! 이 노래 우리 한 번! 홍진경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자, 원하십니까? 원하세요? 어떻게 가능하실까요? 이거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?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? 저희는 아직 12월 32일에 살고 있어요. 그럼요. 네, 그러면 한 번. 아, 네. 아, 진짜 별 씨 덕분에 12월은 매월 윤달이에요. 진짜. 8억씩 더 사니까 우리가. 너무 고마워요, 진짜. 노래가 가기 전에 꼭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렸던 만큼 우리 행복할 거라고 조금 힘들어도 나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난 웃으며 기다렸어 기다림은 오히려 즐겁게만 느껴졌어 첫눈이 아름답게 내리던 날 네가 올 때가 됐다 생각했어 후원 하지만 올해 가다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후원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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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월이 우리 벽이는 발라도 여왕이었어 맨날 연습실에서만 보다가 진짜 이게 17년 전 노래인데 그러니까 맞아 나 옛날에 그때 17년 전 노래인데 진짜 야 오늘 왜 이래 진짜 너무 명복이야 마지막으로 춤춘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 맞다 노래 잘하면 발라도 가수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또 이제 가끔 천천히 감사합니다.